0073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은, 는 동사와 그 종속기업, 이하 연결회사, 는 건조식품, 양념소스, 유지, 면, 농수산 가공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국내 슬래시 외 18개 사업장에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함 현재 안양, 대풍, 삼남, 포승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각 종속기업들은 파주, 음성, 고성 등의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해외 사업장으로는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등으로 판매 슬래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1년 6월에 설립되어 1994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건조식품, 양념소스, 유지류, 면제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으로 동사해 조미식 품류, 농수산 가공 품류 등에서 안정적 수요 확보함. 대시 카레, 삼불류, 참기름 등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짬뽕, 진짜 쫄면, 컵루들 등의 인기 제품을 출시하며 멸류 제품군 강화 중임 재무 대시 양념소스류, 유지류, 멸류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라면 등 전반적인 제품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로 외환자손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조미 및 소스류, 밤류 등 주요 제품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비건 전문 브랜드 런칭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3일 9시 10분 기준, 장중, 옥두기의 시가 총액은 1조 8,57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옥두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4위입니다. 옥두기의 상장 주식수는 407,830주입니다. 옥두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옥두기의 퍼은 11.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2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만 2,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8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8배, 47만 5,0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61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83억원, 1,984억원, 1,66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98번지억원, 1,104억원, 1,300억원입니다. 옥두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9번지 38%이고 유보율은 9216.0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5.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60-0.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15이며 전일 대비해서 0.53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두기의 2023년 2월 3일 9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6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66,500원보다 3,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7,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옥두기의 종가는 46만 3,500원이며 주가가 옥두기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두기의 종가는 46만 3,500원이며 주가가 옥두기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옥두기는 거래량 260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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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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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5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옥두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최구원 정상 team 구원 정상 승관 ây 동하고 의 này 감사합니다.